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옥수수 알곡을 씻어서 말리고 있는데요 아주 잘 말리고 있습니다 햇살과 바람이 참 좋아가지고 며칠만 말리면 품질 좋은 옥수수 원곡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미옥수수 알곡으로는 옥수수 엿 조청 또 가공용 원곡을 그대로 해서 뻥튀기 또 볶아서 옥수수 차용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말을 내서 옥수수 가루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옥수수는 찰기가 없고 고소한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매옥수수 알곡은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일반 찰옥수수와 얼른 구별이 되는데요 이 옥수수를 잘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하려는 것은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공급해야 저희도 기분 좋고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손은 많이 가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옥수수를 전부 물에 씻어서 말려서 여러분들께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으로 판매를 할 때는 원곡 상태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공급을 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 드렸듯이 물로 씻어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것은 손질이 좀 덜 된 것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선별을 해서 분말을 내거나 여러분들께 옥수수차, 옥수수 뻥튀기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가격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가을 햇살 그리고 바람에 말리고 있는 홍천이신선농장의 마당 매옥수수 자연건조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매옥수수를 파는 곳 홍천이신선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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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